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외국어로도 한국어 언제나 말하는 중국어 과목이 불고기 고기고기 고기높을 더 넣는다 밥을 넣어 이제 고기까지 계란에 계란을 넣어 밥을 넣어 밥을 넣어 그리고 기단을 넣어 그리고 함께 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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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정말 笨 나 어 저는 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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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 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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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를 넣어주세요 조심해야지 계란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주세요 다진찍는 만약에 달달을 넣어서 더 넣어주고 cultural 조건이 괜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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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